강원에서 나가줘야겠다 저한테도 아버지 꿈을 이뤄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네 능력이었다고 생각하냐? 한태호가 아니라 그래서 한태호를 훔쳐가셨군요 네가 아니라 한태호였다면 지금처럼 강원의 절반을 떼어주는 일 따윈 없었겠지 아버지 눈에 들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했어요 근데 왜 절 단 한순간도 인정해주시지 않는 건데요 왜? 내가 인정해주지 않아서 인주를 죽인 거냐? 넌 내 아들을 네 형을 죽였어 강인아는 빈껍데기일 뿐이다 백인아! 그게 진짜 너다 네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 싫다면요 인주형을 죽인 건 아버지세요 절 이렇게 만든 것도 강인주를 죽인 것도 전부 다 아버지 때문이라고 백인아로 돌아가라고요? 그렇게 못합니다 내가 나가라고 하면 너 그냥 막아는 걸 전 엄마랑 달라요 그렇게 쉽게 아무 힘도 없이 포기하는 거 안 합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아버지가 좀 더 일찍 절 인정해주셨다면 이런 일까지 없었을 텐데 이 손 조금 더 일찍 내미시지 그러셨어요? 강중모의 강호는 이제 없어요 이제 강인아의 강호가 시작될 겁니다 고맙습니다